올해는 꼭 팀스파이더가 돼가지고 제 스파이더 열정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기록이 잘 나와서 뿌듯합니다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팀 스파이더가 동호회에서 최고의 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라이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분 동안 열심히 땀 흘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무대같이 설치해주신 곳에서 너무 색다르고 재밌었고요. 좋은 추억 남기고 가요.